이것은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배지프리스의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께요. 첫번째, 똑같은 배지프리스 그리고 둘째, 배지프리스 이 연결이 됩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배지프리스 그리고 배지프리스 하지만 에어베이비 다음은 에어베이비 에어베이비 보여드릴게요. 1 2 3 그리고 에어베이비 에어베이비 그리고 에어베이비 그리고 비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에베이비 에어베이비 그래서 첫번째 베비, 에어베비, 에어프리스 이것은 이제 많은 강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연결이 필요합니다